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균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저께 솔로몬의 1천번제를 포함한 제사 이후에 그 안에 있는 함의 두 번째를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1천번제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내용은 다른 교회 가서 전혀 못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오독돼서 편만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학일교회는 설립하는 교회고 개척교회고 우리는 아직 과오의 역사가 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를 해도 부담이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또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해요. 어저께 1천번제 얘기를 했죠. 어제 다 보셨지만 잠깐 다시 어제 정리를 하면 이래요. 솔로몬이 1천번제를 드릴 때 기부원 산당에서 드렸단 말이에요. 열한기서는 산당을 무조건 비판합니다. 여기는 종교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종교처에요. 종교처.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교회 같은 게 있더라고요. 하와이에. 그래서 여기는 좋은 교회인 거 보다라고 했는데 결혼식 하는 교회에요. 교인이 없어. 그냥 결혼식을 기독교식으로 하고 싶은 사람들이 돈을 내고 와가지고 그 목사라고 하는데 목사인지 모르겠는데 결혼 예식을 해주는 거예요. 회사에요. 컴파니에요. 그게 되겠어요. 교회에서 해야지. 근데 하와이에 풍경 좋고 이러니까 그런 데 가서 결혼식 올리는 게 유행이에요. 그럼 제가 드는 질문이 아무리 기독교식으로 했다고 해도 거기가 교회인가. 많은 생각을 하게 말이에요.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 종교사업이에요. 종교사업이 산당이에요. 산당은 하나님께 예배도 드렸다가 바할 예배도 했다가 아세라 예배도 했다가 또 여러 가지 잡신이 있으면 와서 예배했다가 그런데 거기 기부원 산당에서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언약계는 어디에 있어요? 기부원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데리고 왔어요. 모셔왔어요. 예루살렘이 있어요. 언약계 앞에서 해야지. 언약계 앞에서 안 왔고 기부원에서 산당 일천번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게 구하라 해서 하나님께 구했다. 이게 어저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질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솔로몬에게 은혜를 주셨냐고요. 물론 하나님의 극율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극율도 뭔가 과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조금이라도 괜찮아져야 할 거 아니에요. 얘가 정신도 못 차리는데 그 위에다가 금목걸이를 올려준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본문이 나와요. 이 본문이 어디냐면 열한기상 3장인데요. 3장에 보면 순서를 잘 봐야 됩니다. 3장에 4절에 왕이 제사하러 기부원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재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꿈에 나타나요. 밤에 여왁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사 하나님의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게 세번형에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너는 구하라가 아니라 나에게 구하여라. 자 얘기를 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먼저 다가와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가와 주셨을 때 그 다음의 행동이 이 복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다가오셨을 때 그 다음의 행동이 뭐냐.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솔직히 얘기를 해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나에게 이거 주신 거 아닙니까. 맞죠. 분하야를 통해서 요압을 죽이고 아도니아를 죽이고 다 제낀 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이 큰 요동에서는 그 사람들이 뽑혀나가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뽑혀나가요. 솔로몬이 그걸 알아. 그래서 자기가 이 모든 과정에서 왜 그렇게 됐나.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를 사랑해서. 여기까지는 자기에 대한 현실적인 정확한 인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이 내 환경이 어떠한지 자기 스스로 잘 알아야 돼.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첫 단계가 나를 잘 알아는 거예요. 나를 잘 아는 거. 내 신앙 상태를 아는 거. 내가 돈 벌은 거. 아버지 다윗 때문에 돈 벌었다라고 솔로몬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7절 이제 본론이 나와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요.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그랬으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게 또 세번역은 뭐라고 나오냐면. 자 여러분 세번역 성경을 같이 곁에 두고 읽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번역이 한국에 있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래도 근접하게 번역을 한 부분이 많아요. 앱으로 보셔도 돼요. 저는 성경도 있고 앱도 있는데. 여하튼 여기 보면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갑자기 어디 집을 들어오냐. 그게 아니라 세번역에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정치적인 수준이 높지 않은 걸 아는 건 거예요. 자기 스스로. 요합이나 이런 사건을 처리함이 자기가 볼 때도 돌이켜보니 매끄럽지 않은 건 거예요. 처리는 했었어야 되는데 아버지 다윗처럼 매끄럽지 않은 거예요. 정치인으로서 처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앉아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이게 이제 세번역이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주님의 종은 솔로몬 얘기래요.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 그 수를 셀 수 없고 계산을 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나에게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나에게 상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처신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많은 백성 중에 사람들이 볼 때 왕이라고 하지만 왕이 아니요. 한낱 백성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세번역을 아예 읽을게요.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도 능력이 없고 이 백성을 다스릴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번역입니다. 10절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라고 표현해요. 뭐냐? 일천번제 때문에 뒤로 상이 간 게 아니에요. 일천번제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부어준 게 아니에요. 물론 극률의 차원에서 하나님이 네가 나에게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솔로몬이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 나 못할 것 같아요. 어려워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라고 한 건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네가 장수도 구하지 않고 원수 생명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으니 너에게 복을 왕창 부어주겠다. 가 그 다음에 나와요. 분기점이 뭐냐? 핵심이 뭐냐? 주 앞에 겸손 그리고 나 자신감 겸손 생각할 거 많아요. 제가 여러 번 강조했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 겸손이에요. 근데 진짜 아무것도 아는 사람이 주여 나는 할 게 없습니다. 하면 그건 겸손이 아니라 맞는 얘기예요. 겸손하고 현실 얘긴 달라요. 겸손은 뭐냐?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던 솔로몬이 하나님 나는 여러 백성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솔로몬이 능력이 없어요. 왕인데 있지. 근데 하나님 백성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면 그냥 그런 채 한 거예요? 아니 진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극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실력이 있어요. 근데 이 실력이 하나님한테 온 것이다 라는 고백이 확실하게 있는 건 거예요. 그럼 실력이 없냐? 있지. 내가 돈이 없냐? 있지. 그렇지만 돈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께로 왔다 라는 고백이 있는 건 거예요. 여러분 실력이 있더라도 돈이 있더라도 관계가 좋더라도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라는 걸 갖는 게 크게 복이에요. 그러면 모양을 그냥 한 건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자집님 주여 요것 때문에 솔로몬이 상 받은 거예요. 일천번째가 아니라 요것 때문에 상 받은 거예요. 오늘 주 앞에 생각하기 생각하기 주 앞에 나의 나자짐을 고백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어보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15절인데 읽으시고 오늘 같이 나누시는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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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